아우! 아우! 시스템 아니 오버워치 석양 석양 나이트 어? 이게 왜 죽었어? 거점 가봐요 거점 거점 아아! 궁 너무 좋아요 아 자리야 궁 너무 좋고 정면해 정면해 도피 아 개피 오케이 나이스 너무 좋아요 겐지 들어온다 겐지 궁 나이스 너무 좋아요 어? 내가 왜? 아 이거는 솔직히 너무 꿀빠른 거 아닌가? 정크랜님이 살아있어서 다행 아 꿀빠랐음 솔직히 아 님들 하이 아 역시 선픽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 픽 찍걸 늦었다 제가 졌으니까 힐러합니다 뭐야 진짜 논쟁이네? 그니까요 야 너 왜 여깄어 너 금하잖아 예? 여기 금하 아닙니까? 마스터 저 3,500인데요 에이 3,500인데 에이 3,500인데 4,000이 500점밖에 차이 안나죠 왜 요새 요새 정크 안해요 정크 때려 썼다며 정크요? 누가요? 어? 안 되겠다 뽑아온다 안 되겠다 아 나 지금 3딜이라서 지금 어? 늦어가지고 했더만 어? 어? 아 봐드릴게요 틀에 잡혔어? 아직 틀에 묻고 아 나갔어 아 아이 정말 어 뭐야 뭐야 누구 나왔어 갑자기 왜 나왔지? 아 내가 정크랫 안에서 나왔구나 빡쳤네 아니 씨 눈쟁이 왜 정크랫 안아 아 아 눈쟁이 정크랫은 꽁승인데 그냥 이기는 건데 이거를 안 해주네 그래가지고 나갔어 빡쳐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? 하여 아 안녕하세요 아 나 저거 안함 화나네 저 캐릭 9림 어? 뭐야 흠흠 눈쟁이 있니? 아 안 되겠다 해야겠다 에이 아 탱커 여러 개 뽑지 마시다 기분 나쁩니다 탱커 하나만 하세요 딜러 하세요 딜러 빨리 아 요즘 시대 누가 탱커 씁니까 딜러 많이 뽑아서 해야지 아 딜러 하라고요? 오케이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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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도우 오른쪽이 어 쟤 시비가 온다 디에 리퍼 리에 리퍼 디에 리퍼 시비가 온다 딜러 딜러 퍼 아 이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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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오케이 아나만 피 아나 다운 나이스 아 너무 좋아요 아 울틱 잘해 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알콤 불타고 있어 아 오랜만에 타니까 좀 뜨겁네 손에 파물이 멈추는거야? 예전 후기에 맞추기 힘들었고 믿어봐야지 좋지. 저 피해 아 도와줄게. 하나 포커싱해. 하나 포커싱해 개논랬어 왼쪽에 누구 있는데? 왼쪽 왼쪽 야 라인 잡아x2 파물이 움직인다 라인 맞돌았다 라인 도와줘 라인힐x2 둘 내가 견제할게 견제 피어! 견제 피어! 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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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 못 죽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하나 나이스 아 이거 한번 노려볼까? 아 이거 구시대 방법인데 통하려나? 통할지도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랑 민만 쓰는거였나? 통하려나? 그런거 같던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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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해라 아아아아아아 구속히 시대에 당하는 애가 있는데 역시 66 나이스 크리스 랩 어 뭐야 내가 맞아 발 밑에 덧가라서 질풍 차려 지웠어 완막하겠다 야 보기 비싼 맞았어 오 서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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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도다! 고오오오오오오! 유! 아 상대에 메르시가 없구나 여기가 유리하잖아 모든 명에서 야타 왜 좋은져? 야타타워 맥클이 볼게요 맥클힐 맥클힐 위있다 지가 피해 지가 피해 오케오케오케 윙서 잡죠 윙서 잡죠 오케오케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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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에이 쟤넨타 개피 보차 상대 화물에 안 붙어있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 끊고 올게요 맥맥맥맥 맥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 뭔가 재밌게 했네 게임 상대 견전도 잘했어 하지만 우리팀이 더 잘했을 뿐이지 오랜만에 딜금 먹었습니다 딜금 못 먹은지 오래.. 진짜 오래 된 거 같은데? 옵지 잠깐잠간 하러 갈 때 딜금 한 번도 못 먹어 봤을걸요? 과연 60초 후에 공개해드립니다 코앤 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